오! 예! 오! 예! 프리티에스도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에 프리티에스도 프리티에스도 아니 지금 뭐하고 있어요? 아니 뭐 하는데요 잘 좀 보여주세요 아! 보여주세요 으아아아악 아 미안해요 뭐 하냐고요 저도 준비물! 수영복! 제가 읽어드릴거예요 준비물 수영복! 옷! 준비물, 수영복, 옷, 속옷 드리면 왜 그래요? 아니야! 뭘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? 잠시만요? 다니엘! 다니엘이 또 왜 그러고? 다니엘이 뭐예요? 아니 튜브는 뭐고? 다니엘이! 아아 파파! 메롱 메롱! 아 메롱! 제가 가정여행 가서 집사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? 아 아 안 들어가는데 이걸 바람을 뺏어 놔야죠 아니 근데 아 아 진짜 안 들어갔는데 아니 근데 어디 이사가요? 가족여행 가는데 다니엘이 이거 챙겨야 돼요 아이차! 아 이걸로 가 오늘 밤 12시에 샀다고 가야 된대요 무슨 소리예요 잠시만요 다니엘도 짐 싸요 마지막으로 이거 챙기면 끝이에요 뿅! 아 진짜 아 우리 빨리 짐 싸야 돼요 지금 미쳤어요 지금 아니 그렇게 좋아요? 내일은 어디 가는데요? 내일은 천안 워터파크 가요 수영복만 챙기면 되지 뭘 이렇게 짐을 많이 가져가죠? 며칠 자고 와요 학교는요? 마지막에 아싸! 마만이 이렇게 뭐 짐이 많아요? 아 이건 나 다니엘 거예요 단들 짐이 제일 많아요 자 이건 다니엘 수영할 때 기저귀에요 암수 기저귀 그다음에 이건 단들 수영복이에요 수영복 이번엔 처음 입는 거 같은데 네 이번엔 처음 입는 거 아빠님 아 네? 뭐해요? 이거 지금 바람을 빼고 있었어요 괜찮아요? 응? 프리테스트 뭐 갖고 왔어요? 안녕하세요 아니 며칠 갔다 오진 않을 건데 입고 가는 거 한 벌만 입고 가지 아무래도 샤워하고 갈아입은 거 좀 했어요 그냥 후드찌도 갖고 갈 거예요 아 이거 택 아아 택 좀 좀 띠지 예전엔 핑크핑크 많이 입더니 요새는 블랙 많이 입네요 그리고 또 뭐 챙겨야 돼요? 챙길 게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아 뭐 수영복이나 뭐 소명도 그런 거 안 갖고 와요? 저 항상 양치를 입는 파우치가 없어서요 그럼 안 갖고 와요? 아주 고급진 파우치에요 여기도 뭐 넣으려고요? 양치도 뭐하고 생물고 그게 그거죠 네 정말 책을 줄게 이게 뭔데요? 네 책이 나고 그다음에 머리나고 그거랑 거울이에요 팝팝 좀 도와주세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수영복하고 고향적게 좀 챙겨주세요 네 프리테스터가 수영복 좀 달라고 해서 수영복 꺼내겠습니다 이게 프리테스터 거고 마마님 그리고 제 거예요 프리테스터 여기 넣을게요 네 자 수영복을 넣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썼네요 규명 규명 규명조끼 규명조끼 갖다 줘야죠 아 무슨 규명조끼예요? 튜브도 챙겨야 되고요 튜브 저거는 바람 빼서 가져갈 거예요 유튜브 말고 저 튜브 유튜브요? 아 그리고 저희 수영복 거기다 챙기면 안 돼요 어떻게 챙겨요 왜냐하면 내일 도착하자마자 바로 수영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수영복은 땅 챙겨야 해요 내일 도착하자마자 수영공장 간다고요? 네 으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자 프리테스터 자 여기 있습니다 세브도 안 돼요? 안 돼요? 괜찮아요 프리테스터도 한번 입어보세요 아 저는 살이 쪘서 빨리 입어보세요 살이 쪘어요 사유형 사유형 대형 개구리에요 이제 다 쐈으니까 마무리를 좀 하세요 그럼 잘 다녀올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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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